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옛 소련의 명성을 재건하고 싶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어저께까지만 해도 102달러, WTI가 102달러였는데 오늘 최고가로 11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작년 이맘때 배럴당 7불 이하, 선물시장으로는 마이너스까지 가면서 0 이하로 떨어졌었던 유가가 지금 현재 110불을 넘나들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시장에는 두 가지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입니다. 시장이 안정적으로 흐름, 혹은 안정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에서 어떤 생각지도 못한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급락하는 상황이 왔고 오히려 실적이 뒷받침되는 회사들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더 크게 매수 혹은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일시적으로 시장이 괴리 상태에 있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들도 충격받았고 혹은 좀 부진하던 회사들이 이번 기회에 많이 올라가는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려아연이고요. 석탄 관련주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흥구석유입니다. 몇 번 추천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이 좀 움직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투자 방법은 이번이고 좀 안정적으로 금액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여유자금 혹은 올라있는 빨간색 되어 있는 종목들을 매도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지금 추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자금 규모에 맞춰서 잘 투자하시게 제가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이 가만히 있다가 흔들리는 것은 분명히 좋은 기회입니다. 이 시기에 무섭다고 다 빼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월 22일이었습니다. 2월 24일 날 회담을 앞두고 22일 날 말씀드렸던 게 긴장감이 많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다음에 군대를 배치하는 와중에 미국과의 회담도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장이 폭락했었고요.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가 회담한다는 기대감의 하락폭을 만회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코로나는 15만 명 돌파했었네요. 약간 타임머신 타고 가는 그런 내용이네요. 전쟁 가능성이 남아있었고 완화 국면이 되면 빠르게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전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완화 국면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즉 완화 국면에는 빠르게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러시아는 현재 생각보다 많이 잘못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식 관련돼서 세금 관련된 두 후보 간의 세금 공약이 있었고요. 이 후보는 증권 거래세 자체를 폐지하겠다. 윤 후보는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 그래서 엇갈린 길을 걸었었죠.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을 구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증권 거래세는 개인 소규모 투자자건 대규모 투자자건 어쨌든 세금을 조금 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주겠다.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큰손들, 대규모 거래를 주로 하는 큰손들에 대해 양도세는 왜냐하면 대주주만 나오기 때문에 장외나 큰손을 시장으로 끌어들여 시장 전체를 활성화시켜보자 라는 양 후보 간의 다른 길을 좀 말씀드렸었습니다. 공통점은 어쨌든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24일 날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라고 러시아 국영매체가 언론 보도를 하면서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결국에는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침공하는 그런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 말씀드렸던 게 러시아의 침공시 바이든이 대응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대응의 가장 큰 핵심이 무력 대응이 아니라 결국은 경제 제재였습니다. 대응이라고 잘 해놨네요. 바이든 협상까지 협상을 하겠다라고 해놓고는 결국에는 결렬됐었고요. 무력으로 진군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급락, 급락, 급락 하면서 루브라의 가치는 폭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키움주권 같은 경우에는 증시를 2470까지도 전망하면서 완전히 어긋난 그런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금리의 금폭으로 하락하고 채권으로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금리가 낮더라도 채권을 사겠다라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유가가 급등했었습니다. 이때도 100달러는 넘지 않았지만 급등했었고 관련된 기업들이 악화되는 비용 증가 때문에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 강세였고요. 1200원 이상 상승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1206원에 마감했고요. 달러는 엄청난 강세, 유가도 엄청난 급등, 채권은 더 하락하는, 금리는 하락하고 가격은 올라가는, 지수는 2600대, 인플레이션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는 많이 변화가 있었고요. 오늘 보면 결과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군대를 75%에서 80% 전진 배치하면서 현재로서는 지상군만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6해공 전략적으로 전부 다 배치하게 되면 더 큰 전쟁 규모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즉 돌아오기 힘든 강을 계속해서 건너고 있어요. 생각보다 거친 우크라이나의 대응에 당황하는 모습이고요. 그거와는 별개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지탄이 이어지고 있고 스위스의 스위프트 국제은행 코드 삭제되면서 루브라의 가치는 똥값이 되어버렸고요. 루브라 폭락, 경제 제재는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이미지는 국제사회에서 추락하는 러시아의 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장에서는 개인 소매수세는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담고 있는 개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물론 조금 이르긴 하고 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 봤다라는 우려는 있지만 어쨌든 이 사태는 해결될 것입니다. 어쨌든 해결될 것이죠. 영원히 전쟁이 일어날 수는 없으니까. 혹시나 지금 좀 빠르게 매수하신 분들은 시장을 좀 더 길게 보시고 버텨주시는 마인드가 분명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8시 뉴스를 보고 방송을 했는데 8시 뉴스에서 102달러까지 WTI가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11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국제 유가가 WTI랑 브렌트랑 두바이오 다 다른데 일단은 제일 많이 적용되는 게 일단 브렌트랑 WTI고요. WTI가 통상 브렌트보다 조금 낮습니다. 하격이. 그래서 지금 어저께 급등하고요. 95불에서 100불이 넘어갔던 그런 상황이었고 오늘 최고가 111불까지 찍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숫자예요. 차트만 봐도 알겠죠.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요동친다라는 것은 사실 좀 보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석탄과 관련돼서 새로운 종목들을 보고 있고요. 석유 관련해서는 지금 흥구석유를 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관련된 것은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제가 아침에 VIP 멤버십 우리 유료로 해주시는 분들한테 종목을 드렸던 게 에코프로거든요. 전기차 관련. 이 세계 3위의 산유국인 러시아가 수출길이 막히면서 대체 연료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원전 관련은 제가 한전기술을 추천했다가 한전기술을 잘 팔고 나왔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원전. 전기차 해서 에코프로랑 첨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에 사신 분들도 한 5% 이상 수익이 낮던 그런 하루였고요. 즉 대체 연료를 주목하는 무조건 실적 말고 앞으로 나아질 것에 대한 대비인 거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철강건설 시멘트, 재건업종이라고 오늘 저희가 명명을 했었는데 재건업종도 좀 관심있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현대제철 같은 거죠. 그다음에 한일시멘트 그리고 에코프로 시리즈는 오늘 아주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힘든 시장에서도 5% 단타하면서 좀 괜찮았고요. SGA랑 이 보안 관련주 뒤에 있는데 한국전자인증 두 가지는 러시아 루브라가 폭락하면서 결국 비트코인 그리고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SGA는 오늘 추천을 드렸었고요. 한국전자인증은 금액이 크신 분들 왜냐하면 얘는 잡주예요. 좀 작아요.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대형주다 보니까 단할 이런 관련된 주입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된 주로 좀 더 파생해 볼 수가 있고 마진 개선되면서 SK이노베이션은 저점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리고 육상길이 막히면서 결국 배 타고 운반해야 되는 대한해운이나 HMM 현대중공업지주는 너무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실적주고요. 소산피올세, 수소 로보로보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일단 계속해서 제가 관심 종목이고요. 고려아연, 석탄, 아연, 구리 관련된 고려아연까지 있습니다. 56만원인데 50만원대에서 워낙 오래 행보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관심도가 떨어졌는데 대용주 찾으시는 분들은 고려아연은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2월부터 말씀드렸던 게 상대적으로 IT보다는 이제 젠통 제조업 관련돼서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유가는 110달러 돌파했다라는데요. 빅스 공포지수 이때 2월 24일날 33까지 찍었었거든요. 오늘 3월 2일 일주일이 지난 현재 시점에는 33 고점 대비해서 약 2 정도 빠진 31 정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이 무서울 때 올라가는 선물지수입니다. 높으면 더 시장이 안 좋다라는 내용이고 2월 24일날 이때 침공 시작했을 때 S&P가 급락하면서 이중바닥형 차트를 무너뜨렸거든요. 4,110일이었습니다. 반대로 오늘 3월 2일 4,110일 이때가 저점이었고요. 반등하면서 4,320까지 올라가는 오히려 미국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2월 24일 마찬가지로 저점을 무너뜨리면서 1만 3천 초반까지도 갔었던 나스닥지수는 1만 4천까지 현 시점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유럽입니다. 유럽은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월 24일 3,700 기준이었던 DJ 유로스탁 지수가 현재 3,700 부근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유럽 국가들은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7.615 유로화는 상대적으로 유로화입니다. 유로 FX 유로화는 급락하면서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다. 보여집니다. 원달러가 결국 1,206원까지 올라가면서 1,208원 고점에 거의 근접한 모습이고 어쨌든 외국인이 들어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때 코스피는 2월 24일 날 2,648이었고요. 이때 키움증권에서 2,400을 전망했었습니다. 2,470 정도를 코스피 안 갖고 왔네. 2,640 이고요. 현재 차트도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일단은 2,400 보시면 될 것 같고 2월 22일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잘못 안 지웠네요. 자, 종목은 현대제철까지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재건업종에서 대표적인 게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 철강 건설 이쪽도 추천을 하자라는 그런 저희 회사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일단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차트가 너무 예쁘잖아요. 결과적으로 밀리지도 않고 거래향도 늘어나고 있고 아주 예쁜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점 부근에서 자, 오늘 매동을 보면 개인들만은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시간이 좀 걸리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러시아가 민간인을 대상으로까지 공격하면서 이제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관은 엔소를 샀지만 크게 의미가 없는 숫자고요. 외국인은 하이닉스를 샀습니다. 근데 앞서 보셨다시피 외국인들도 지금 수급에 크게 영향을 끼치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다 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인버스가 있네요. 2배 레버리지 짜리 개인들은 3전을 사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약간 난감한 포트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7만 천 원인데 개인들이 사 모으는 것처럼 쉽게 시장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보니까 7만 원에 대한 하락 가능성은 있고 저점이 6만 8천 원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좀 공동에 힘 빡 주고 좀 담을 수도 있는 자금이 크신 분들 1억 이상 하시는 분들은 삼전에 힘 줘서 담을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버티는 거죠. 문제는 저거 사놓고 7만 원에서 6만 원대 떨어지면 팔아 버리니까 문제입니다. 흥분석이 같은 경우에 지금 제 제도권 카톡 멤버십 하시는 분 두 분이 따라서 하셔가지고 지금 약간 재미를 보고 계세요. 지금 들락날락하면서 한 20% 정도 플러스이긴 한데 지금 따라 들어오기에 너무 무섭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중공지주 4만 9천 원 4만 8천 원 혹은 그 아래에서 대부분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 5만 3천 원까지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실적이 대폭 개선되는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되는 2021년 데뷔해서요. 적자에서 흑자전원하는 이 이슈 테마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회성 비용 다 털어내고 오일뱅크 마진 개선되면서 계열사에서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그런 현대중공업 지주입니다. KCC도 역시 마찬가지로 급락 이후에 지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해서 홀딩 하시라고 한 번 가지고 왔고요. 앞서 소개 드렸던 한국전자인증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꼭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있으셨으면 하는 SGA랑 한국전자인증이고 상대적으로 SGA는 좀 거래도 작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단타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는 너무 잘 샀어요. 오늘 5% 이상 수익 나셨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카톡, 아니, VIP 멤버십 하시는 분들한테만 따로 드렸고요. 유료하시는 분들 그래도 조금씩나마 수익 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좀 다행이다 생각됩니다. 카톡 멤버십 50만원 받고 있고 이번 달에는 하시는 분들 전부 다 무료로 연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에 쉽지 않았었기 때문에 3월은 비용 없이 이렇게 할 거고요. 혹시 3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메일로 남겨주시면 제가 종목을 따로 드리면서 할 거고 포트가 쉽지 않을 겁니다. 2월에 장이 워낙 안 좋고 현재도 러시아 코로나 대선 수급이 다 뺏겨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 달 무료 연장해 드리면서 좀 여유 가지시면서 주식하셨으면 좋겠고요. 새롭게 하시는 분들 역시 만약에 손실이 나거나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한 달 더 연장은 무료로 해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로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든 시장 생각보다는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이 상황을 좀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종목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